하... 노천계단도 그렇고 애초에 그쪽 공중도덕 개념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네? 근데 적반하장으로 미친놈 아이 그럼 그런 데서 그런 그로테스크한 자세로 자고 있던 그쪽은 뭐 미... 미 뭐요? 미친년? 그... 미성숙한 시민의식이나 고쳐요 저기요 미성숙? 응? 진짜 뭐해서 언니? 내가 그쪽 벤츠에서 다른 애들 갔잖아 이리 가시려고 하는데 아... 내가 이거 들고 갔었구나? 이상해요 아니 근데... 아이... 벤츠에서 내가... 여기다 눈물을 내게 좀 이상한 거야?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네? 봐봐 가서 얘기해 말리지마 응 나 안 말리... 하...